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입니다 아 고향에서 친구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지금 함께 삼겹살 구이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게 죽순하고 갑오징어? 갑오징어하고 같이 삼겹살을 다 구워 먹고 토종닭 능이 백숙을 지금 저희 친구들이 고향에서 와가지고 1박 2일로 놀다가 이제 가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지금 남원의 서문 관광지 서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옛날 어릴적 개구쟁이 모습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더 잘 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표 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양 가유 한양표 난 제주도 가라 할머니 아다시와 미혼진데스우 아아 아아 뭐라고 해야 할게 하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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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든